성범죄를 저질러 무리를 일으킨 라이저 무브먼트 전 대표 이동현 목사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수도남노회가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. 예장 고신총회 수도남노회 임원들은 지난 9일 경기도 분당에 있는 다우리교회에서 임시 임원회를 열고 8월 중 임시노회를 열어 이동현 목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. 노회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면직 또는 수찬 정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노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계라는 것이 노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. 노회 관계자는 이동현 목사의 범죄 사실이 너무 뚜렷하다며 재판국을 구성할 필요 없이 노회에서 바로 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이동현 목사는 예장 고신총회 수도남노회 소속 전도 목사 신분이었습니다.